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윤수입니다 요즘에 테슬라 페다오인 사고 점점 많이 뉴스에 나오죠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집 앞에서 용인 고기동에 있는 카페 모델Y가 한데 또 확 돌진해가지고 그 카페를 뚫고 나가서 반대편으로 떨어졌어요 집 앞이어가지고 퇴근하다가 직접 가가지고 보기도 했거든요 진짜 집 앞에 저도 종종 가는 카페여가지고 와 저기 아기랑 같이 앉아있었으면 진짜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좀 아찔한 사고였는데 뭐 그거 말고도 테슬라 차종들이 유독 페다오인 사고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어마어마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좀 보고가 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저는 자연스러운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인한 테슬라 그 페달오인 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해놨어요 테슬라 야 원페달 드라이빙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정차할 때 마지막 한 번은 사람이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옮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라고 그거를 법적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무조건 원페달 드라이빙을 하지만 최소한 정차할 때 어떤 옵션으로 멈출 거냐를 원래는 사람이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크림 모드도 있고 홀드 모드도 있고 이 모드들에 따라서 내가 악셀 페달에서 발을 놨을 때 차가 진짜 0km까지 완전히 정지하게 되는 그런 모드도 가능하고 아니면 내가 악셀 페달을 끝까지 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 때 차가 어느 정도까지는 속도를 줄이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내연기관 차도 드라이브 해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있으면 차가 슬슬슬슬슬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모드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규제를 한 것은 마지막에 멈추는 모드를 무조건 악셀 페달을 끝까지 떼고 있어도 차가 흘러가는 모드로만 세팅을 하도록 규제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차량이 멈추는 그 순간 한 번만이라도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자꾸 대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다가 다시 가속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옮겨 밟을 테니까요 이거를 좌우 좌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브레이크 페달과 악셀 페달이라는 그 인지를 사람이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규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 왜 테슬라는 그토록 원페달 드라이빙에 집착하는가 그 아직도 테슬라 타시는 분들 중에 저를 오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테슬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테슬라의 원페달 드라이빙을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싫어했던 거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을 모든 사람한테 모든 상황에 계속해서 쓰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게 저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멀미가 너무 심하단 말이야 나는 원페달 드라이빙 하면 내가 운전하면서도 내가 멀미한단 말이야 그리고 절대 원페달 드라이빙으로는 부드러운 고급스러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게 싫다고 얘기했던 것 뿐이지 그거 한마디 얘기했다고 내가 뭐 또 테슬라를 싫어하네 뭘 까네 뭐 어쩌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지금까지 나만큼이나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잘 칭찬하고 알려왔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네 없을걸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슬라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원페달 드라이빙을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거를 다 떠나서 오늘은 그냥 테슬라가 왜 원페달 드라이빙을 그렇게 강제하고 있는지 아니 뭐 다른 제도사들처럼 그냥 야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도 있고 뭐 타력주행 모드도 있고 회생세동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좀 나눠 놔주면 좋잖아 너넨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길래 네 오늘 그 의문을 그냥 좀 풀어드리는 영상을 하나 어 만들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그냥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원페달 드라이빙을 강요하는 이유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주행가는 거리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에요 자 근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구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최대한의 주행가는 거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해야만 최대한의 주행가는 거리를 뽑아낼 수 있고 아이오닉5는 원페달 드라이빙을 사용하지 않아도 최대한의 주행가는 거리를 뽑아낼 수 있다 이 두 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바로 브레이크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브레이크 말씀을 좀 쭉 드릴 건데 아 자 여기서 용어 정리가 좀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회사마다 이 또 나라마다 이게 막 부른 용어들이 막 좀 다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이어서 우리는 그냥 우리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그 용어를 그냥 여기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원래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브레이크 내연기관차 때부터도 항상 사용해 오시던 브레이크는 음 그냥 기계식 브레이크라고 할게요 기계식 브레이크라고 하면 내가 브레이크 패드를 발로 밟았을 때 내가 이 밟는 힘이 이 뒤에 붙어있는 유압라인으로 쭉 그대로 브레이크 패드까지 연결돼서 어 딱 빠르게 돌고 있는 로터를 패드를 딱 붙잡을 수 있는 피스턴을 밀어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물리적인 마차를 만들어서 차를 세우는 그 브레이크를 우리가 그냥 기계식 브레이크라고 한번 표현을 하자고요 물론 뭐 이 사이에 하이드로백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발로 밟는 힘의 몇 배로 더 밟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진공 배력장치가 들어가긴 하는데 뭐 걔까지는 뭐 그냥 뭐 그렇다고 치고 걔는 잠깐 빠져있고 내가 발로 밟으면 그냥 이 내가 발로 밟고 있는 이 유압라인이 그대로 브레이크 패드까지 이어져 있다 어 요게 기계식 브레이크 여러분들이 원래 내연기관차를 지금까지 타오시면서 계속 타고 계시던 계속 밟고 계시던 그 브레이크 요 브레이크가 하나 있고 자 그러면 이 기계식 브레이크 말고 또 어떤 브레이크가 있냐 요걸 이제 우리는 전자식 브레이크라고 할게요 그럼 전자식 브레이크는 뭔데? 라고 하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고도 하는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요 안에 있는 전자장치가 어? 지금 얘가 얼마나 제동력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계산을 해서 중간에 있는 이놈이 브레이크 패드 쪽으로 유압을 쭉 밀어 넣어가지고 마찰력을 만들어주죠 어 그래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예요 아까 기계식 같은 경우에는 내 발부터 패드까지 라인이 이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금 끊어진 거죠 나는 그냥 전자적인 신호를 얘한테 주는 거고 얘가 그 신호를 받아서 저쪽에다가 유압라인으로 밀어주는 거니까 아무튼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우리는 전자식 브레이크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브레이크 시스템이 크게는 기계식 전자식 이렇게 두 개가 있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전자식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왜 만든 건데? 라는 물음표가 먼저 나와야 정상이죠 브레이크라는 거는 안전해야 되는데 이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 기계식 브레이크로 딱 밟았을 때 패드까지 그냥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 아니야? 왜 위험하게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해가지고 왜 내가 페달 밟은 거를 전자신호로 바꿔가지고 저기다가 유압을 보내고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해야 돼? 만약에 전원이 뻑 하고 나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막말로 이 중간에 있는 전자장치가 오작동이라도 일으켜서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저쪽으로 유압을 안 보네 그러면 브레이크가 안 밟힌다는 얘기잖아 왜 이런 위험한 시스템을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회생제동 때문입니다 회생제동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모터가 들어가는 모든 차들은 회생제동을 사용을 합니다 회생제동이라는 거는 내가 달리다 멈춰야 돼 난 어차피 멈춰야 되는데 브레이크 패드 잡아가지고 멈추면 이거 그냥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제동력이 필요한 이 상황에 모터가 전기를 생산을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어차피 차는 제동을 해야 되는데 제동할 때 저기 브레이크 패드 잡아가지고 열 에너지로 갖다 버릴 그거 너무 아까우니까 그때 그냥 출력을 주던 모터를 순간적으로 휙 발전기로 바꿔서 제동력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자, 이 회생제동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기차의 주행가는 거리는 시내 기준으로는 한 두 배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에서 회생제동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전기자동차 회사들이 출력도 자랑을 하지만 우리는 순간적으로 이 모터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다시 빨아 땡길 수 있느냐 얼마나 큰 제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도 광고를 하고 기술력의 지표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전자식 브레이크가 도대체 왜 필요할까요? 자, 아이오닉5를 타고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딱 타고 가다가 앞에 정차해야 돼 그러면 브레이크에 발을 갖다 대겠죠? 쓱 밟아요 기계식 브레이크라면 어떻게 됐겠죠? 내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갖다 대는 순간 브레이크 패드가 로터를 딱 잡으면서 저기서 에너지를 다 갖다 버렸겠죠, 열 에너지로 브레이크 바이와이어는 정확히 이때 필요한 겁니다 내가 멈춰야 되는 상황이야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댔어 그때 자동차가 판단했을 때 야, 지금 이 정도는 브레이크 패드까지 안 가도 되겠는데? 야, 모터만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해서 나는 브레이크 페달을 똑같이 밟고 있지만 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혼자 판단을 해서 모터의 제동력을 100%까지 쫙 사용을 하다가 야, 뭔가 혼자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상황까지 제동력이 만약에 많이 필요해진다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더 밟아 라고 하면은 그때 이 회생제동량이랑 브레이크 패드로 인한 제동력을 섞어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야, 모터 빠져 모터 빠진 다음에 젤을 확 올려서 브레이크 패드로만 정말 급박한 상황에는 진짜 물리 브레이크로만 빡! 밟는 판단을 자기가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이제 유연한 브레이크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혼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바로 이 전자식 브레이크 덕분에 자 그래서 뭐 폴스테이칸, 아우디 계열, 폭스바겐 계열 다 마찬가지고 BMW 마찬가지고 벤츠를 제가 아직 전 모델을 다 판단을 못해서 벤츠는 일단 여기서 일단 뺄게요 벤츠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전 모델이 파악이 안 돼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현대기아 뭐 이런 모든 브랜드들이 다 브레이크 바이와이어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이 브랜드 전기차를 여러분들이 타실 때 잘 보시면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어 근데 모터 회생제동량만 쫙 늘어나고 브레이크 패드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 차가 판단하기에 이 운전자가 필요로 하는 제동량은 이제 모터로만 충분히 커버가 다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를 안 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은 자기가 또 섞어 쓰기도 하고 저것만 쓰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지간히 그냥 얌전히 운전하고 다니는 시내 주행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 뒷바퀴 브레이크는 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판단했을 때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모터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디스크 클리닝 모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맨날 브레이크를 밟고 다녀 근데 전자식 브레이크가 판단하기에 난 모터로만 맨날 커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리브레이크를 맨날 안 써 물리브레이크를 맨날 안 쓰고 저 쇠떼기 로터를 맨날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로터에 녹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녹을 제거해주는 모드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그리고 폴슈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첫 시동 때는 처음에 브레이크 디스크를 내가 충분히 사용하기 전까지는 회생제동을 작동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로터에 남아있는 먼지나 이물질이나 뭐 녹이나 이런 것들도 없애야 되고 운전 시작하고 나서 열을 좀 올려놔야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빡 잡을 일이 생기더라도 제 성능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이 이제는 평상시에 브레이크를 똑같이 밟더라도 로터를 패드가 안 잡기 때문에 이게 냉간으로 계속 식어있고 녹이 슬고 하는 거에 대한 이런 대책들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사실 전혀 다른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굳이 원패널 드라이빙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브레이크 패드를 밟는 그 순간에도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이 전자식 브레이크가 모터만으로 어차피 다 회생제동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에너지에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제동할 때 원패널 드라이빙과 비교했을 때 이 에너지를 손해보는 게 이제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핵심이 나가는데 테슬라가요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합니다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전기차를 모두 통틀어서 기계식 브레이크를 쓰는 차는 테슬라 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츠에 몇 차종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맥나렌 아투라가 기계식 브레이크를 씁니다 그래서 맥나렌 아투라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인데도 브레이크 페달을 딱 밟으면 진짜 그 벽을 미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뭐 페라리 296처럼 하이브리드 임에도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담력을 잘 만들어내주는 브랜드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특수한 케이스인데 자 여기까지만 듣고 어! 아! 그래서 테슬라가 원패널 드라이빙을 강제할 수 밖에 없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얘가 자동으로 판단해서 회생자동으로 에너지를 다 끌어 모으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모든 순간이 전부 다 브레이크 페달과 로터를 잡아서 저 열 에너지로 이 아까운 제동 에너지를 다 갖다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 모델3 타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모델3가 원래 초창기 나왔을 때는 그 회생제동량이 컨트롤이 됐어요 그러다가 1년인가 있다가 연식 변경 되면서였나? 갑자기 이제 원패널 드라이빙만 되는 모델로 이제 바뀌었는데 소프트웨어가 그때 이 원패널 드라이빙을 강제하는 모드로 딱 차가 바뀌고 나서 인증 주행거리가 거의 한 100km 늘었나? 100km는 아니었나? 아무튼 엄청 크게 늘었었다 적이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야? 테슬라는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모든 순간이 에너지를 그냥 저 패드랑 로터의 열 에너지를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기차 주행하는 거를 인증을 받을 때는요 회생제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내연기관차의 비슷한 모드로 선택해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회생제동이 약한 모드로 테스트를 받았을 거고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테슬라가 회생제동이 약한 모드로 테스트를 한다? 라고 하면은 순간순간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갖다 댈 수 밖에 없었을 거고 회생제동이 약하니까 근데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 그 모든 순간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그냥 모터가 회생제동을 알아서 컨트롤 해가지고 땡겨오면 되거든 에너지를 근데 테슬라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주행가는 거리에 있어서 손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결국에는 원페달 드라이빙만 가능한 옵션으로 소프트웨어가 바뀌고 나서 원페달 드라이빙으로 테스트를 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주행가는 거리가 빵 늘어나게 된 그런 결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팩트고 이제부터는 저의 이제 뇌피셜인데요 이건 여러분들도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만의 뇌피셜을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과연 테슬라가 그러면 왜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느냐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전자식 브레이크도요 제가 아까 요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기는 했지만 전부 다 백업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기차가 전기가 빡 끊겨도 기계식 브레이크에 준하는 이 내 발이 저 브레이크 페달을 힘으로 밀 수 있는 그 바이 패스 해가지고 그 통로를 다 만들어 놔요 안 그러면은 진짜 달리다가 갑자기 전원이 뻑 하고 나갔을 때 브레이크가 안 들어 버리면 대형 참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기가 끊어지는 거에 대한 백업은 다 잘 만들어져 있는데 테슬라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도대체 왜 안 했을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한 건데 저도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테슬라가 동급 모델들보다 보면 배터리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닌데 차가 되게 가볍거든요 테슬라가 그렇게 집착하는 경량화의 측면에 있어서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 전자식 브레이크는 아무래도 훨씬 더 무게가 많이 증가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전자 장비 들어가 여기 뭐 또 백업 시스템 들어가 그러면은 백업 때문에 쓰지도 않는 부품을 차에 계속 달고 다녀야 되는 일이 생기고 약간 테슬라가 생각하기에는 어우 저런 비효율은 도대체 감당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마 무게가 많이 늘어났을 텐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무게가 늘어나는 거를 일단 감당할 수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솔직히 음 이 기계식 브레이크를 차에 하나 남겨놓는 것만큼 이만큼 안전한 시스템은 없거든요 이만큼 안전한 건 없어요 얘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작동하는 라인이거든요 네 브레이크 페달이 부러지지 않고서는 차를 세울 수 있는 최후의 기계적 보루가 차에 하나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테슬라 타고 급발진 났다 그러면은 내가 개소리하고 있네 맨날 얘기했던 게 그래 우리 명장님 얘기 그래 ECU가 헷갈덕 해가지고 ECU가 막 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데 어 악셀인가? 어 악셀을 밟았는데 어 브레이크인가? ECU가 헷갈릴 수 있다고 쳐 테슬라는 못 그렇거든 테슬라는 절대 헷갈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이 두 가지 때문에 안정성과 경량화 측면에서 이제 이 시스템을 계속 고수하고 있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뭐 아 무조건 원가절감 무조건 그러시면은 네 안됩니다 그 드럼 브레이크도 마찬가지고요 드럼 브레이크도 아 무조건 원가절감 이게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은 숨은 뜻들이 있고 네 드럼 브레이크가 전기차에 와서 발휘하는 장점이 또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무조건 더 비싼 시스템이고 어 무조건 더 전기차에는 맞는 시스템인 거는 맞지 하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우린 미칠듯이 무게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브레이크는 듣게 하겠다 어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기계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바로 이게 어 테슬라가 여러분들한테 원 페달 드라이빙을 강제하고 있는 이유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의 주행가는 거리가 얼만데 라는 거를 이제 각 국가에서 인증을 받을 때는 회생제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 가장 내연기환차와 흡사한 모드로 테스트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한 회생제동 모드를 차에다가 만들어놔 버리면 테스트할 때는 무조건 그 모드를 사용하게 될 테고 그러면 테스트하는 동안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그 모든 순간이 다 네 에너지 로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의 인증 주행가는 거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원 페달 드라이빙을 강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요 부분이 좀 화가 납니다 요 부분에서 우리 차 몇 키로 갈 수 있어요? 라고 WLTP나 한국이나 어디서 이렇게 인증 받는 그 수치들은 사실 그냥 마케팅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실제 세상에 와서 차를 타면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원 페달 드라이빙을 해야만 테슬라가 말하는 최대 주행가는 거리를 뽑아내기는 하겠지만 또 저처럼 테슬라가 너무너무 타고 싶은데 그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만 운전을 해야 된다는 그 허들이 너무 커서 차를 못 타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의 이런 주행보드 장치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테슬라를 타면서도 원 페달 드라이빙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무엇보다도 원 페달 드라이빙을 자꾸 너무 강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악셀과 브레이크를 계속 하나로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브레이크로 빡 발을 옮기는 게 순간 헷갈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원 페달 드라이빙으로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의 결론은 그래요 테슬라가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한 이유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를 가지고 인증 주행가는 거리 많이 뽑겠다고 이거를 옵션을 안 주고 아예 그냥 무조건 이걸로만 타고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저는 아 이거는 좀 개오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요거를 촬영하고 있는 이번 주에 제가 모델3 하이랜드 퍼포먼스를 시승하고 있거든요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리뷰도 올라갔을 테니까 여보세요 말씀을 드리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진짜 와 진짜 한 대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이 또 오랜만에 드는 테슬라인데 역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진짜 짜증이 나는 거지 원패럴 드라이빙 때문에 못 사니까 모델3 하이랜드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만들어 본 영상이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세요 테슬라가 기계식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건 나름대로 큰 뜻이 있다 아니면 원가 절감이다 이게 드럼 브레이크랑 뭐가 다르냐 편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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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